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타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요. 수입된 재화는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는데요. 이때 수입 세금 계산서는 수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력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부도, 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공급받은 자, 즉 매입자가 자기 관할 세무사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매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매입자가 직접 세무사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 대상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는 제외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거래 건당 공급 대가 10만 원 이상인 거래입니다. 거래 여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입자가 자기 관할 세무사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사장은 확인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거부를 하겠지요. 요건이 충격되면 매입자 관할 세무사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사장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급자 관할 세무사장은 공급자에게 실제 매출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거래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급자와 매입자 관할 세무사장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매입자 관할 세무사장은 당연히 매입자한테 결과 통지를 해주겠지요. 매입자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공급자에게 매입자 발행 세무사서를 발급합니다. 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사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3개월 이내였는데 작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세무사가 신청을 받았을 때 보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거부결정도 할 수 있는데요. 보정 요구는 필요한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야 하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신청 기간을 넘긴 경우나 미등록 사업자, 휴폐업자의 거래인 경우는 거부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거부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매입자 관할 세무사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매출자 관할 세무사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공급자, 즉 매출자 관할 세무사장은 신청 내용이나 증빙 자료 등을 바탕으로 거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 결과 통지를 합니다. 신청인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확인이 불가한지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사장에게 각각 통지를 합니다. 확인 통지를 받은 매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관할 세무사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다는 모든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영수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수정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세를 기재하지 않은 약식계산서를 영수정이라 합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비교적 소액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승차권, 승승권, 항공권, 입장권, 관람권, 신용카드 감행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 전기사업자가 발급하는 비산업력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정,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서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수정 발급 의무자인데요. 첫 번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에 영수정을 발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일반과세자 중 다음 업종 영의자, 즉 소매업, 음식, 숙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업종들은 주로 사업자가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는 영수정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정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 영수정 발급 의무자 중에서 소매업, 음식, 숙박,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정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미용, 욕탕, 유사서비스업, 기타일인 나머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업의 경우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그 외 운송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영수정 발급 의무자 특례인데요. 임시사업장 사업자 및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은 영수정을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정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영수정 발급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자 중 미용욕탕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의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도 단수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수정 발급 대상 영무적 사업과 관련된 영무외의 영무제공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급 미용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좋고 장소가 넓어 영화사에서 장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미용실을 영화 촬영장소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때 영화사에서 비용 처리한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다면 비록 미용실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도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입니다. 공급자용 한 장, 공급받는자용 한 장으로 해서 복사 작성하고 수정 영수정은 당초 발행분을 해소하고 다시 발급하는데요. 만약 해소하지 못하면 원칙상으로는 다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수정 발급 의무자 중 일반과 세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영수정을 발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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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